금산 고려인산의 종주지인데 매년 인삼축제를 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대백제전과 같은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꼭 오셔서 우리 금산도 방문해 주시고 또 금산에 방문해 주시고 금산에 인삼을 일곱 공개에 관해 주시고 우리 금산에 방문해 주시고 한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 방문해 주시고 금산에는 곧래인신 마췰리가 매일 이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구다가도 같은 시기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 김태원 기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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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回の訪問が考え説明ですが、私が一般公務員だった時代に1989年度春潮などの道で熊本県の交流業務を担当するといわれました。 상상 최초로 흑마모토 현에 이마무라 아키라 공무원하고 부인 재교통 상세했던 공무원고 흑나간에 오게 되어서 2년 동안을 저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시장 처음 처음 흑마모토 현에 이마무라 아키무라 공군 시장 처음 흑마모토 현에 이마무라 아키무라 공무원하고 시장 처음 흑마모토 현에 이마무라 아키무라 공무원하고 시장 Ingивается 장 Skin Ott representatives 3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금산 공수로서 흑마모토를 방문하기 위해 정말 감정을assung bride 지 Mach prend기 29년шие 흑 mad bes Menghog의 성 стен에 helpful 참 흑마모토 현에 이 Oil antiflu 시장 안물이cych 분수에 굉장히 그 frightfulỗ드릴게요 방문이 되어있다. 또는 감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김태훈 기사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답하게 생기셨죠? 어떻게 되세요? 정말 안성되어 있으세요. 그렇지만 또 힘센 충남이라는 국룰을 내버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단전성력을 추진하고 있는 터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순종이기 때문에 더욱 협력한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바시마 기사님을 보니까 굉장히 충고하고 온유한 인상이셔서 고맙습니다. 또 가바시마 기사님에게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드리겠습니다. 중화하고 온유한 형님과 힘센 터프가이 동생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은 고려인상의 종주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산 지역은 고려인상의 종주지입니다. 세계에서 인상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고 우리 한국이고 한국의 인상 산업을 선도하는 고장이 바로 우리 금산입니다. 인상업, 재배, 가공, 유통, 문화, 이벤트 측면에서 반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산 인상 축제가 큰 성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금산 인상의 종주지가 falta. 작년에는 이곳에서 요청을 추진하고 작년에 금산 인상 주행을 받았습니다. ihe 만 만 올해부터는 금산인삼축제를 세계인삼축제로 승객시켜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산인삼 농협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인삼축제 개막식에 금산이 세계인삼산업의 수도임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산 농협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 개막식은 올해 인진의 수도임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금산인삼의 금산인삼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 그리고 금양목들 중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상황으로는 금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대체되는 제40일의 세계인삼축제에 금산인삼축제 개막식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금산인삼축제 개막식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금산인삼축제 개막식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금산인삼축제 개막식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